창세기 제48장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함으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함에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우벤과 시모은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바탄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증 가나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 쓴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돼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돼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돼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도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나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돼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팔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